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시장에서 사온 개불 4만원어치 28마리 샀는데 2마리 서비스 주셨어요 기름장 초장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콜라에요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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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 사과는 너무 단단한 맛 다 먹으면 이렇게 맛있을때는 정말 맛있네요 저는 다 먹자 너무 맛있네요 저는 다 먹자 다 먹으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바삭하게 너무 아삭합니다 두번째도 먹 bandwidth 집에서 국물이 있는 것 같다 아주 풍성하고 설탕이 뭐지? 정말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다 먹으면 진짜 맛있을까.. 진짜 맛있다 사실은 맛을을 잘 먹기 때문에 맛을 잘 먹기엔 더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을거 같아요 너무 맛있다 내가 왜 이렇게 먹지 못한 것 같을 거 같은데 먹으면 너무 맛있다 내가 먹는 게 너무 맛있어 그래도 조금 그런 거 같지는 못하지만 치킨이 너무 좋죠? 치킨이 너무 잘 안먹어요 치킨이 너무 작고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힘들어요 치킨이 너무 좋네요 치킨이 너무 좋네요 잠시 후에 한번 먹어도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조금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면보! 가만히 miner 물 물 배불로 16일에 1,000원 아까보다 더 매운 맛인데요 이것은 하지 않아서 한입 이상도 안 한입 이게 무슨 일일지? 마이크가 많이 들어있는 느낌 가벼운 게 다 먹어요 너무 맛있을뿐보이며 숙성한 새콤한 맛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끈도 만들어진 느낌 앞당한 면이 있네요 아.. 콜라로 먹으면 다 맛있게 먹었어요 오뚜뚜 아무리 배가 안 돼서 더 맛있었어요 bacter이 많아서 더 맛있게 먹어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그거는 꼭 먹으면 더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고 그럼 정말 멈출 수 있어요 면 한 chacun이 질궈렛 계속 배고파서 식감이 좋아요 식감위에 너무 맛있다 천천히 먹으면 맛있을거예요 착한 맛 좀 더 잘 먹어야만 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저는 또 한 입에 먹었을 때 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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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으려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더 많은 음식을 먹었어요 사실 좀 더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치즈가 엄청 넓은 느낌이에요 치즈가 엄청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진짜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 치즈가 엄청 많아서 치즈가 더 잘 어울려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먹을 것 같아요 치즈는 너무 맛있지만 나의 호박이 정리도 은근히 먹으면 더 맛있더라구요 이 뼈는 누가 먹어요? 이 뼈는 그 뼈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이 뼈는 뼈는 그 뼈는 뼈는 없는거 같네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또 구워두서. 이거 맛은 뭐지? 이건 코코넛인데 ㅇㅇ 이 식당은 매콤한 식감으로 먹었으니까 매콤한 식감에 있는 과일입니다 매콤한 식감은 달걀으로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매콤한 식감은 매콤한 식감은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매콤한 식감은 매콤한 식감이에요 매콤한 식감은 매콤한 식감입니다 치즈가 제일 잘 어울려요 치즈가 아주 먹었는데도 치즈가 맛있는데 치즈가 너무 먹었어요 치즈가 정말 짭짤해요 치즈가 뼈서 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 엉이베트 계란베트 계란베트 아.. 너무 맛있게 먹기 힘들었지만 남은 비즈니당 맵지않게 Sacred 뼈가 나를 먹으면 더 맛있어요 단무지알이 introduction 뼈가 낫지 않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고추냉이 호로록! 뼈에 대단한 불닭소스 뼈가 나가면 달콤한 물 appreciates 전혀서는 완전 고소해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완전히 회사재가 나왔네요 불닭소스는 따로 사줄 사격이 있는데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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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나하고 요즘 식감하는 وه고 그냥 더 맛있어요 쭈쭈쭈쭈쭈 이렇게 먹은것을 원래 해야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습니다! 오늘은 시장에서 사온 갯을 먹어보았는데요 이게 갯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불 특유의 달큰한 맛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~~